아 설마 이것은 그 어색한 그 어색한 3년예? 긴장하셨다 긴장하셨다 두번째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버님 아까 앤디씨한테 하는 거랑 목소리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안녕 안나있는? 롯어 바나실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member of you ش cmd 헬로 네요예요! fatto요! 네, 본다! 다시 만나면 반갑다! 다시 만나면 반갑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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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보고 싶었죠? 다시 만나면 반갑다! 언제 만나면 반갑다! 아... 5년이 있었어? 아니요, 2, 3년이 왔어. 공부하러 온 건 많이 찾아서 집에 없었던 게 많아서 엄청 심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분은 잘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너는 잘 끌고 있는 거 같아요. 저것도 사돈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이런 배려로. 그럼... 아, 갑자기? 코로나 테스트 결과가 있어요. 어? 갑자기? 밥 먹다가? 두 줄 났어. 두 줄 났다고? 그건 코로나인데? 언니, 그거를 왜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요, 불안하게. 왜 이런 타이밍을 해? 언니, 그걸... 어머! 어? 저거? 저거야? 대신 대스트기 아니에요? 어머! 어? 설마! 굳이! 너무 축하해요. 너무 축하해요. 우와, 엄마 너무 좋아하신다. 선물이야? 그녀! 저거 오늘 어버이날이었어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베리? 오 마이 갓! 이야...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아니, 정백에 그냥... 사랑을... 정백에 그냥... 정백에 그냥... 정백에 그냥... 축하해요, 번호해 주시고... 되게 맛있어...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무서워. 독일에서는 저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아니, 근데요. 그보다 기쁜 소식 드리니까. 아, 암스러워. Nobody will ask what you eat tonight and dinner. We will forget about it. More important news than dinner. I'm so scared. 엄청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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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했지. 왜냐하면, 다 박혀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응.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나도 아빠가 되는구나.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지니라. 아, 그러니까 내가 자신의 경험을 밝히게 말하고 내가 지금부터는 너무 힘들어 그러나.. 너는 좀 더 이상을 볼 수 있는지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너희들이 어떤가요? 뭐? 아하하 그래서 이 날이 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capac적으로 가지를 하고 싶어 자, 어떻게 하는지? 네, 이거 먹는 거에요 일에 적게든 방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맛있어